이 실적 성장성만 보면 따스한 기대감이 슬슬 생기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바이오플러스가 휴메딕스가 유사한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바이오플러스의 공모가는 고평가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청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목할 만한 공모주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플러스입니다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일정 수준 이상이겠죠 바이오플러스는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9월 13일 14일 즉 다음 주 월화입니다 바이오플러스는 HA필러 유착 방지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HA가 히알루론산 성분이고 이걸 가지고 필러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러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미용 목적으로 우리가 많이 맞죠 유착 방지제는 외과 수술 후에 조직에 상처가 생겨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피부나 막 이런 것들이 들러붙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준 것이 바로 유착 방지제 즉 의료기기다 필러를 가지고 미용 목적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착 방지제 용도로도 바이오플러스가 개발을 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실적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2018년에 110억이었는데 2020년에 무려 24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었다 볼 수 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요 40억에서 123억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더 가파릅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성장성만 보면 따상 기대감이 슬슬 생기는 그러한 공모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바이오플러스의 공모가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공모가 산출 내역입니다 PR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즉 상장사 중에서 바이오플러스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의 평균 PR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업이 휴메딕스, 슈젤이고요 휴메딕스의 PR은 20.9배, 슈젤은 53.6배입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니까 37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PR 37배를 가지고 2021년 상반기 연안산 순위 여기에다 곱해준 다음에 발행 주식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 가격이 4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30%에서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공모가 희망 밴드가 28,500원에서 31,5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유사기업 선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휴메딕스 역시 필러를 만들고요 휴젤도 필러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휴메딕스와 휴젤의 PR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휴메딕스가 한 40배, 휴젤이 한 50배라고 한다면 두 기업을 평균을 내서 45배를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휴메딕스는 20배 수준이고요 휴젤은 50배가 넘습니다 두 기업의 PR 차이가 2.5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바이오플러스가 휴메딕스가 유사한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바이오플러스의 공모가는 고평가된 것입니다 반대로 휴젤과 유사한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바이오플러스의 공모가는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둘 중에 어느 기업에 가까운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이것을 살펴보기 앞서서 바이오플러스와 유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기업이 파마 리서치, 메디톡스입니다 이것 말고도 제테마라든지 몇몇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연안산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그런 기업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PR과 여기 나와있는 PR이 좀 다르죠 휴젤은 53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45.5배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증권신고서에서 나와있는 유사 기업의 PR은 1분기 연안산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근데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실적을 반영을 해서 다시 이렇게 PR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휴메딕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PR이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17배입니다 근데 메디톡스는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디톡스는 3년간 대용 제약과 보톨리눔 톡신, 이 균주 노란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송을 벌여왔고요 최근에는 식약처와 판매 허가 중지 이슈로 계속해서 소송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P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는 제외를 하고 결과적으로 휴제, 휴메딕스, 파마 리서치 이 3개의 기업과 바이오 플러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HA 필러 비중이 85%입니다 그리고 유착 방지제가 9% 그리고 기타가 6%고요 휴제를 보시면 보톨리눔 톡신, 이 부분이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제를 필러 기업이다라기보다도 보톡스 기업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참고로 보톡스는 미국의 엘러간사의 브랜드명입니다 정식 명칭은 보톨리눔 톡신입니다 이 성분을 가지고 보톡스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 필러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의료기기입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그냥 기타로 사업보고사상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품에는 필러, 관절염 치료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필러 비중이 48% 그 밖의 코스메틱 의약품이 있고요 파마 리서치 바이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보톨리눔 톡신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큰 덩어리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보톨리눔 톡신과 필러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플러스는 필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톨리눔 톡신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의 사업 모델은 오히려 휴제보다는 파마 리서치나 휴메딕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의 사업 모델이 휴메딕스나 파마 리서치와 같다 라고 한다면 PR 역시 이 두 기업과 비슷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칫 바이오 플러스의 공모가는 비싼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플러스의 기술력을 수치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주요 필러 보톨리눔 톡신 업체의 수출 비중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휴제리, 휴메딕스, 파마 리서치 이 세 개 기업을 바이오 플러스의 유사 기업이다 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 기업과 바이오 플러스의 수출 비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휴제 같은 경우에 45% 휴메딕스와 파마 리서치는 비슷합니다 30% 미만이에요 근데 바이오 플러스가 무려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바이오 플러스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바이오 플러스는 50% 이상이에요 하지만 휴제 같은 경우엔 37% 파마 리서치는 30%, 휴메딕스는 20%가 안됩니다 확실히 질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플러스가 압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 신고서에 보면 바이오 플러스는 MDM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타 제품 대비 안전하고 점탄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서 몰딩력을 극대화하면서 생체 분해도를 늦춰서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자사의 기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특허도 7개나 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출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타 업체 대비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도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바이오 플러스의 제품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구간입니다 HA 필러, HA 유착 방지제 이 부분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개발 중인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HA, 히알루론산을 통해서 관절용 수복제, 방광염 치료제 이런 것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생체 연골 대체제, 생체 재료를 가지고 연골을 만든다든지 우리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응용 제품을 만들 것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만간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기간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비춰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일단 성장성은 갑 오브 갑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매출 성장률이 2배 이상이에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거의 3배 가깝습니다 근데 제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휴제보다는 파마 리서치, 휴메딕스와 유사합니다 휴제리 PR이 파마 리서치나 휴메딕스에 비해서 거의 2배였죠 근데 파마 리서치와 휴메딕스가 가깝다고 한다면 자칫 공모가가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수출 비중,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은 바이오 플러스가 압도적입니다 바이오 플러스가 증권신고소에서 MDM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 안전하고 몰딩력을 극대하면서 생체 분해도를 늦춰서 효능 및 효과를 극대할 수 있다 즉 자사 제품이 타 제품을 위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밝혔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로드맵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방광염 치료제, 관절련 수복제, 생체 연골 대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이 개발 가치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수요 예측에서 얼마나 기간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요 53.3%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필러를 만드는 기업이어서 상장 기업 중에서 필러를 만드는 기업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PR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수출 비중, 영업이익률에서 검증되는 기술력, 향후 제품 로드맵 이 부분의 성장성을 기간 투자자들이 얼마나 인정을 해주는지 여기에 따라서 휴제인 만큼의 PR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옵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